안녕하세요. 다라맘입니다. 어제 드디어 미운 올해 새끼 봤는데요. 채용제 마스터 두 딸들이 나왔어요. 그리고 얼마나 잘하시든지 이징붕씨가 한번 해보죠 하면서 도전할 때만 해도 채용제 마스터 못할 줄 알았거든요. 너무 잘하는 거예요. 나이도 40이어서 박군이랑 이징붕보다 훨씬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이번에 채용제 마스터 거의 승리였던 것 같아요. 박군님도 엄청 놀라더라고요. 우리 박군님 가청 부대와 자주 나오셔서 이렇게 재미있는 자주 강출부대랑 나왔으면 좋겠어요. 끝!